방금 전에 청와대 대통령실 쪽에서 내용이 들어와서 소개를 드리면 원래 11시에 발표가 있어서 3명의 장관 지명자가 용산에 왔다가 방금 돌아갔습니다. 11시 25분에 돌아갔다고 하고요. 점심에 윤석열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오찬을 하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한다는데요. 상당 부분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럼 왜 인사 발표를 늦췄냐. 그러면 오후 3시에도 안 한다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유동적인 것 같고요. 점심에 비서실장하고 대통령, 점심 오찬하면서 이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데 왜 미뤄지냐. 이것은 지금 북한, 러시아. 이 리스크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게 먼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 발표는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 지금 러시아, 푸틴. 김정은이 지금 열차 타고 가서 정상 대담을 하는데 무기 밀거래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식량, 에너지, 이 지원이 굉장히 절박하고 지금 전쟁을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빠터하면서 상당히 관계가 우호적으로 진전이 된다면 일부의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도 가세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하는데 중국은 아마 그런 선택은 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여튼 북러가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한테는 매우 심각한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먼저 검토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방장관만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외압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판사가 재판하는데 대법원장이 전화해서 잘 봐줘요 누구. 이거는 외압이에요. 판사는 독립성 있어요. 또는 박정훈 대령이 이첩할 때 범위를 정하는데 신원식 국회의원이 전화해서 이거 빼. 이거 외압입니다. 이런 걸 외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박정훈 대령이 이처받는데 결재를 받는데 국방부 장관이 처음부터 야 이건 빼. 또 이렇게 내가 결재했더라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건 빼. 내가 고민해보고 다시 이거 여. 이거는 결재입니다. 외압이 아니에요. 상관의 정당한 지시입니다. 외부의 압력과 지휘체계에 따른 지시.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종섭 장관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정치공세로 탄핵한다 하니까 저는 탄핵하면 헌재해서 100% 기억됩니다. 이게 행안부 장관 이상민하고 똑같아요. 정치 탄핵이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안보 공백이 있잖아. 직무가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사의를 수용하고 그다음에 신원식 아마 의인을 침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이게 안보 관련해서 이런 정치공신은 없어야 된다. 탄핵 사유는 전혀 없어요.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국가안보를 생각해서 내린 결단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설명해온 내용하고 다르지 않나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른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군 외교안보를 선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체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면 경질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 자체가 안 맞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 당연히 지휘체계 안에서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군령하고 형상화법 체계에서의 지휘개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군사법원법 이번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국방부 장관이 일체 이 사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독립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건이 되면 해당 사건에서 기초조사를 마친 다음에 바로 그 사건을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중간에 본인이 개입한 거예요. 단지 본인은 말 그대로 클릭만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클릭하는 게 아니라 결제도 해놓고 다 범퇴해서 잘했다 칭찬도 해놓고 그다음에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이고 명백한 외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직권내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 탄핵에 대한 정치적 후과나 후폭풍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급하게 꼬리를 자른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곽관영 당협위원장은요? 저도 여당 소속이지만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논의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억울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하는 논의에 집중해야 돼. 이때 우리 이첩을 했느니 마느니 이런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했던 이 탄핵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이미 개각이 예정되어 있었단 말이죠. 국방부 장관에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에게도 칼날을 들이대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의지로밖에 일으키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정말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너무나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나 쉽게 지금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다수의 힘을 믿고서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출구 전략에 일종의 출구 전략이 하나로 오인할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탄핵은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